잠시만요 지금 너무.. 너무.. 아 근데 그거 화사하네 그치? 근데 우리 형이.. 나 다 이렇게 됐어.. 인스타에 담으면 그냥 틀려가지고.. 아 넌 느낌으로 꺼버려가지고.. 아 제가 근데 피부톤이 꺼면서.. 혹시 이거 21호니? 아니 23호예요.. 아 다행이다.. 오늘 약간 박진수의 게리프티 해가지고.. 좀 어렵거든요.. 좀 어려운 상대지만 해보겠습니다 저도 피부가 하얀 편은 아닌데.. 언니가 좀 많이 까마잖아요.. 그래서 화장에 안 보일까 봐.. 저 걱정이.. 그래서 열심히 해볼게요.. 진짜 빨개졌어.. 얼굴 빨개진 것만.. 자 저는 일단 아이메이크업 해주세요.. 스포루션까지 바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.. 바로 파운데이션을.. 이거 차앤박.. 제 퍼프는 다른 걸로 쓰고 있어요.. 퍼프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.. 진짜.. 리얼 광고 아니야.. 나 진짜.. 난 화장해주는 건 처음인데.. 자 시작 컷! 목공이.. 이걸로 빨리 목 물러.. 최초 메이크업 해주면서 우울까.. 안 할게요.. 앞머리 쓰니까.. 근데 이게.. 여자들만 아는 건데요.. 앞머리 있잖아요.. 이마 안 해요.. 그래서 여자들이 앞머리를 사수하는 거예요.. 상품 실이 있겠네.. 여기 안.. 일부러 안 바른 거예요.. 자동으로 쉐딩을.. 컷! 아니 근데 왜 티가 안 나? 원래 코 쉐딩은.. 이거 두 개로.. 이렇게 좀..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지금 이걸로 했거든요.. 격하는 걸 느끼지 말라.. 컷! 할게요.. 이제 눈.. 맞아..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주겠습니다.. 티가 안 나.. 티가 안 나.. 이게 내 얼굴 색깔이라 그런가.. 나 약간.. 그거는.. 처음엔 왜.. 컷! 컷! 왜.. 어.. 감독님 맨날 우리 팀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.. 근데 민정이 제일 예쁘다 했어요? 어.. 왜.. 하지 마.. 아이.. 아 왜.. 가고 있었는데 왜 그래? 얘 다 코치님 때문이잖아요.. 아 내가.. 아 그 말이.. 보겠어? 컷! 저 이걸로 눈두덩이에 펄 이제 반짝반짝하게 해줄게요 반짝반짝하겠죠? 반짝반짝하겠죠? 저거 좀 다녀라! 하이라인은.. 바비브라운..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어.. 나 그것도 알아.. 내가.. 비싼 것만 봐봐.. 이게 잘 알아요? 이게 진짜 여자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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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야.. 여성스럽게 이쁘게.. 그냥 내 손이 그냥 가득 안 될 것 같은데.. 전수한 날 맞다.. 전수한 날 맞다.. 나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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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브리티 랩스탄.. 엄브리티 랩스탄에 나왔다.. 진짜요? 여자애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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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. 지금.. 너무.. 아.. 진짜.. 근데 화사하네.. 나 저절녀도.. 이 정도는 못 들어갔어.. 아니 앙꼬면서 맞춰? 아 쟤 왜 저렇게.. 왜 근데.. 아.. 비와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JUST DOOR 다가가는 거야. 되게 가방이네요. 나 발 왜 이렇게 hochi 시원하고 싶은 바이 진짜 오늘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연스럽게 꾸안꾸 느낌으로 해봤습니다. 아 이수아! 누가 봐도 이거야? 다 희진언니가 다 모르겠어요. 희진언니가 60은 가져간 거예요. 다 지분의 60나? 40. 앞으로 꾸민 거 다시 만들 수 있는 생각은? 어 생각은 있는데 일단 지수가 좀 이렇게 언니를 위해서 화장품을 이렇게 사지. 희진언니가 저를 위해서 못해. 아니 언니가 물어본다면 알려줄 이야기는 있지만 언니가 안 물어볼 것 같아서 지금 그게 사진 찍어서 탈락! 탈락! 연홍TV 구독! 좋아요! 많이 부탁드릴게요! 안녕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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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